한국의 우크라 포탄 제공 아직은 침묵하는 러시아 김진호 에디터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사실이 처음 폭로된 뒤 러시아는 의외로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민감한 군사정보가 대거 유출된 미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정보 손실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새로 살상 무기를 공급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응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상응 조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러시아의 실행 여부를 떠나 이를 감안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국빈방미만을 위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연방수사국이 13일 문건 유출 용의자로 현역 미군 병사를 체포함에 따라 문건의 진위가 더욱 분명해진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0월 27일 모스크바 발다이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탄약을 제공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멸될 것 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러시아가 북한과 이와 같은 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일종의 상응 또는 보복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당시는 한국이 155mm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이 논의되던 시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날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당시 미국에 수출할 포탄의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고 강조했었다 3월 1일 차 김일문건에 언급된 포탄은 당시에 3배가 넘는 33만 발이다 제공 시점과 규모에서 지난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포탄이 고갈돼가는 우크라이나군이 충계 대공세에 사용한다면 러시아군이 입을 피해가 클 것이 분명하다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생산 설비를 늘린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군에 공급할 무기를 먼저 수출하고 한국군은 기존 무기의 사용 연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지난 12일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어 형식으로 받는다는 계약을 지난 3월 한국 정부 방위산업업체와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을 수입한 데 이어 올 2월에도 10만 발 이상을 추가 판매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50만 발을 제공하되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정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관련 보도를 확인 검증할 방법은 당장 없다 로이터 통신 역시 동아일보의 보도를 타전하면서도 자체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화일보와 ucc 등 복수에 국내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것으로 보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7일 뉴욕타임스의 누출문건 첫 보도 이후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과 관련한 보도와 한 미 양국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15일 현재 침묵을 지키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공 대변인은 지난 10일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도청했다는 기밀문건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코멘트를 거부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면서 노출된 문건들에 관한 연구 분석 및 광범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고 전했다 한국의 포탄 지원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군과의 포격전에서 현저하게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이 한국의 우회적 포탄 제공으로 공세를 강화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제공할 포탄이 33만 발이라고 해도 미국이 이를 생산하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린다 지난 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현재 155mm 포탄 생산 능력은 전쟁 전 한 달 1만 4천발에서 현재 3만 발로 늘렸지만 이조차도 부족해 9만 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적정 비축량을 100% 회복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이 되어 형식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한국군의 비축량을 채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포탄 적정 비축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의 전략자산 전개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1월 한국이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작전과 한국 방위 약속을 이행하는 능력에 전혀 영향이 없다 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포탄 33만 발 또는 50만 발을 내보내더라도 같은 입장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악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국산 포탄이 발견되는 경우일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조용한 것과 달리 러시아 군은 최근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러시아 공군은 지난 3월 21일 핵무기 적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두 대가 동해 상공에서 7시간 동안 정기 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미사일 함선이 p-70 모스키트 크루즈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10일에는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판텔레에프 제도캄이 일본의 해상에서 가상의 적 잠수함 수색 및 격퇴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공군의 동해 훈련은 한미 양국은 물론 미국 호주 일본 영국군이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기밀 누출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이 이미 계획된 훈련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국태세와 관련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독도 상공에 대한 정찰비행을 늘리는 등 한반도 주변 군사활동을 강화해왔다 최소한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이에 당사국임을 상기시키는 군사적 움직임이다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어떤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인지 새삼평가 분석해야 할 시간이다